근데 지금 뭐야, 두 사람? 그럼 또... 혹시 사귀는 거? 유산 됐단 말입니까? 금위도 고인은 아니었겠죠? 당신 설마 일부러 그런 거야? 뭐? 복수심의 계단에서 일부러 밉은 거냐고 상원 씨한테 미안하지만 나 더는 여기서 일 못하겠어요 특히 누명을 썼는지 몰라도 넌 금위를 믿어야 돼 누명이야? 주상미 씨 다 만들었네 아까 그 사람 임산부 아닌 것 같지 않아?